김관영 지사가 공약한 도지사 관사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. 전북 자치도는 오늘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에서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간 개조와 시민 개방을 알리는 개소식을 열었습니다. 옛 도지사 관사는 지난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진 뒤 전라북도가 부지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1976년에 매입했고 유종근부터 송아진까지 27년 동안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습니다.